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사! 이렐리아 더블캡! 현재 억제기 2개 밀려있는 상황 탑쪽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풍얼령 선수가 점화까지 쓰면서 피읍을 살짝 억제하고 미니언들과 함께 협공으로 정답한 미니언이 바론 버프를 받은 미니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투수들이 아니고 구독한 투수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구독한 투수들이 계속 때려주면서 잡아냈습니다 이게 지금 두 선수 간의 티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백만대군이에요 11시 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굉장히 재밌는데 실례지만 방금 끼셨나요? 네 냄새가 깜짝 놀라 빨리 끝내주세요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끝내요 딜량보고 빨리 딜량보겠습니다 딜량보도록 하죠 동원 가봐요 아아 자 그런데 탑에서 과국자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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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죠 바텀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네 탑에서 해주는 거예요 탑 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우 아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그는 탑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색상의 탑은 둘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라는 명언을 남긴 어 과국자 선수가 솔로킬을 만들어 냅니다 네 그랬어요 원래부터 어어 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아 가렌을 한 번 더 당겼는데 가렌이 잘 버텨요 자이라시 야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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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들어갔어요 야쏘궁이 예 정말 속 터질뻔했는데 아 좀 시원하네요 자 피해주고 가렌이 싸울 수 있는데 어 근데 주위에서 갱플 갱플랭크 화약통 빵 아니 자 부탄 세례도 있어요 갱플랭크? 자 귤 까먹어주면서 갈아주는 노틸 잡았구요 아 갱플이 또 야 모르가나 어둠에서 점멸 모르가 어둠에서 억박 어 좋아요 어 이제 안들어가나요? 자 들어가는데 아 람머스 람머스 아니 몰랐는데 거기다 람머스가 교통사고를 람머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 샐리 람머스